아무 말도 없는 너를 보면 느껴 내가 알던 네가 맞는 건지 다른 사람 내게 생긴 건지 이제 더 이상 난 살아가지 않니 우린 이별인 거니 왜 내가 싫어졌는지 내게 말해줄 순 없니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진 거니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난 어떡해 난 어떡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왜 내가 싫증났는지 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말해줄래 네가 말하는 그 모습처럼 고칠게 또 고칠게 떠나지마 난 어떡해 난 어떡해 난 어떡해